안녕하세요. SK플래닛 11번가 데이터 엔지니어링팀의 BI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랑 매니저입니다. 11번가는 SK플래닛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마켓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이어주는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를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에 있는데요. 올랩을 통한 정형 리포트나 시각화 툴을 사용하는 점, 모바일에 대한 이런 엔터프라이즈적인 구성이 저희 쪽 다양한 현업들을 대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BI 포탈이 있는데요. EBIIS라고 이런 EBIIS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건 정형 리포트, 대시보드, 비주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을 사용해서 기존의 대시보드에서 한 화면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업들이 불편했던 점을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마트나 리포트를 활용해서 이런 D3 차트들을 통해 시각화로 제공을 했고 이를 시나리오로써 제공을 함으로써 현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그 당시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정형 리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혹은 모바일 웹을 통해서 단순히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을 했다면 이후에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좀 더 고급 분석을 하고 이걸 시각화를 함으로써 이거 가령 A상품과 B상품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마케팅이 잘 되고 프로모션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매출이 높을지를 이런 고급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가 현업들에게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